6. 이튿날 리우에는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꼬집을 부린 끝에 도청의 보건위원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리샤르가 인정했다. 그런데다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 모든 것이 과장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나에게 원한다면 서둘러 합시다. 하지만 말이 안 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쨌든 도지사는 사람들이 근거 없이 불안에 뜬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리우에는 도청으로 가면서 카스텔을 자기 차에 태웠다. 도네에 혈청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알고 있나요? 카스텔이 리우에게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보관소에 전화를 했었어요. 소장이 깜짝 놀라더군요. 파리에서 가져오도록 조치해야겠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전보는 벌써 쳐놓았습니다. 리웨이가 대답했다. 도지사는 친절하긴 했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태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리샤르는 그런 것은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의사들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문제는 이 병이 패스트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겁니다. 늙은 의사 카스텔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의사 두세 명이 탄성을 질렀다. 다른 사람들은 망설이는 것 같았다. 도지사는 소설의 측에 놀라 반사적으로 문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복도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문이 잘 닫혀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리샤르는 불안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삶에서도 그렇지만 과학에서도 추측은 언제나 위험하며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타구니의 합병정을 동반한 열병이라는 사실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카스텔이 누른 콧수염을 말없이 씹고 있다가 맑은 눈을 들어 리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친절한 눈길로 참석자들을 둘러보고는 자기는 그것이 패스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가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료들이 주저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점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패스트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도지사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쨌든 좋은 추론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추론방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카스텔이 말했다. 리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청했다. 이것은 장티프스와 같은 성격의 열병이지만 림퍼절 멍울과 구토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울 부위를 절개하고 분석실험을 요청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패스트균 덩어리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균의 특수한 변화 양상이 패스트의 전형적인 양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리샤르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며 며칠 전에 1년의 분석실험을 시작했으니 적어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라고 강조했다. 잠시 가만히 있다가 리웰가 말했다. 세균으로 인해 비장이 사흘 만에 4배로 커지고 장감막의 멍울이 오렌지만큼 커져서 죽처럼 물렁물렁해지면 정말 한시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감염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늘고 있습니다. 확장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질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경우 염려스럽지만 2개월 이내에 시민의 반 정도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패스트라고 부르든 성장열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그다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절반이 사망하는 것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리시아르는 사퇴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자기 환자들의 가족이 아직 무사한 것을 보면 전념성도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죽었죠. 리웰가 지적했다. 물론 전념성이 확실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망자 수가 모환이 늘어나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사퇴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예방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시아르는 병이 저절로 멈추지 않을 경우 병을 멈추게 하려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 병이 패스트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 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법률에 규정된 조치가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은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웰가 힘주어 말했다. 문제는 시민의 절반이 사망하는 일을 막는데 그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도에 도지사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말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병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이라고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패스트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 병으로 시민의 절반이 사망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리웰가 말했다. 리샤르는 약간 신경질적인 태도로 말을 가로막았다. 정상을 묘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 동료 리웰 씨는 그 병이 패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웰은 정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묘사했다고 대꾸했다. 그가 본 것은 림프절 멍울과 반점, 헛소리와 48시간 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고열이었다. 이 전염병이 예방 조치를 엄격하게 취하지 않아도 종식될 거라고 단언한 데 대해 리샤르시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인가? 리샤르는 주저하다가 리웰을 바라보았다.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병이 패스트라고 확신하시나요? 문제를 잘못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용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결국 이것이 패스트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패스트 발생 시와 동일한 예방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도지사가 말했다. 제 의견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것이 바로 제 의견입니다. 의사들의 의견을 주고받았고 마침내 리샤르가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이 패스트인 것처럼 대응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겠군요. 모두들 그 표현에 열렬히 동의했다. 당신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친애하는 동업자 양반? 리샤르가 물었다. 표현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리웰가 말했다. 다만 시민의 절반이 사망할 위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렇게 될 테니까요. 모두들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리웰은 그곳을 떠났다. 얼마 후 튀김 냄새와 오줌 냄새가 풍기는 변두리 동네에서 어떤 여자가 사타구니가 피투성인 채로 죽을 듯이 소리치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7. 회의가 소집된 다음날 열병은 더욱 확산되었다. 신문들이 그 열병에 대해 보도하긴 했지만 몇 가지 사항을 암시하는 데 거친 것으로 미루어보면 가벼운 논도였다. 어쨌든 이틀 뒤 리웰은 흰색의 작은 벽보들을 볼 수 있었다. 도청에서 그것들을 시내의 가장 어슥한 구석에 재빨리 붙여놓은 것이다. 벽보에서 당국이 사태를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았다. 실제로 포고문의 머리말은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었다. 전념 된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오랑시의 악성 열병이 몇 건 발생했다. 그 사례들이 실제로 우려할 만한 특징적 증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시민들이 냉정을 잃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귀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도에서는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준다면 그 조치들로 전년병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에서 쏟는 이러한 노력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것을 도지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뒤를 이어 벽보에는 전반적인 대책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수구에 독가스를 주입하는 화학적 쥐잡기라든가 식수 공급을 엄격하게 하는 감독하는 조항도 있었다. 시민들에게 극도의 청결을 권유하고 몸에 벼룩이 있는 사람은 시의 보건소에 출동하게 했다. 또한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 가족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환자를 병원의 특별실에 격리하는 데 동의해야 했다. 그 병실은 환자를 최단실 내에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환자의 방과 운반 차량은 몇 가지 부가 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을 받아야 했다. 나머지 조항들은 환자 주변 사람들에게 위생감독을 받도록 권하는 데 거치고 있었다. 의사 리웨는 벽돌을 보다가 불쑥 몸을 돌려 진로실 쪽으로 걸어갔다. 조세프 그랑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보자 두 팔을 들었다. 네 리웨가 말했다. 알고 있어요.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요. 전날 밤 시내에서 환자 십여 명이 죽은 것이다. 의사는 자기가 코타르를 찾아갈 생각이니 어쩌면 저녁때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랑에게 말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랑이 말했다. 선생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벌써 좀 변한 것 같다니까요. 뭐가 변했는데요? 친절해졌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그랑은 망설였다. 코타르가 친절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코타르는 말없이 털어박혀 지내는 약간 산돼지 같은 모습의 사내였다. 자기 방, 싸구려 식당, 상당히 비밀스러운 외출, 코타르의 생활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포도주와 리쾌르를 파는 주류 판매원이었다. 이따금 고객인 듯한 사람 두세 명이 그를 찾아왔다. 저녁이면 가끔 집 맞은 편에 있는 극장엔 각오했다. 시청 직원은 코타르가 특히 갱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판매원은 모든 면에서 외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모든 면이 그랑의 말에 의하면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사람들에게서 애쓰 호감을 얻어내어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말도 자주 걸고 외출하자고 청하기도 하는데 번번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에게 흥미도 있고요. 제가 그 사람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자살을 시도한 이후 코타르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해서나 그레체에서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남의 호감을 사려고 애썼다. 식료품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할 때 그만큼 상냥한 사람도 없었고 담배 가게 여주인의 이야기를 그만큼 흥미롭게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랑이 설명했다. 그 담배 가게 여자는 진짜 독사예요. 코타르에게 그 말을 해줬더니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서 그 여자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그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고 대답하더군요. 코타르는 그랑을 데리고 두셋은 시내의 호화로운 식당과 카페에 갔다. 실제로 그는 그런 곳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는 말하곤 했다. 손님들도 품이 있고요. 종우분들이 코타르에게 특별 대접을 하는 것이 그랑의 눈에 띄었는데 그가 팁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코타르는 종우분들이 팁을 받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에 무척 민감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지배인이 그를 배웅하면서 외투 입는 것을 도와주자 코타르는 그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괜찮은 친구예요. 정언을 해줄 수도 있겠어요. 무엇을 정언한다는 거죠? 코타르가 주저하며 대답했다. 아니, 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게다가 그는 변덕이 심했다. 어느 날 식료품 가게 주인이 평소보다 불친절하게 굴자 엄청나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 딴 놈들하고 한패가 되었어요. 그 근달 같은 자식이. 그는 몇 번씩이나 말했다. 누구하고 말이에요? 딴 놈들 모두 하고요. 그랑은 담배 가게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었다.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담배 가게의 여주인이 아르지에서 한창 떠들썩하던 해변에서 아라빈을 죽인 젊은 사무원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근달들은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정직한 사람들이 숨쉬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여주인이 말했다. 그러자 코타르가 갑자기 흥분해서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여자는 하던 말을 멈춰야 했다. 그랑과 여주인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랑은 리우에게 코타르의 성격에서 변한 점을 여러 가지 더 알려주었다. 코타르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기 마련이다 라는 문장을 제일 좋아했다. 이 문장이 잘 말해주듯이 그는 항상 매우 자유주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오랑의 보수파 신문만 사서 보았다. 그가 공공장소에서 신문을 읽는 데는 약간 과시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회복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의 일인데 그랑이 우체국에 가려고 하자 자신은 먼 곳에 사는 누이 동생에게 매달 100프랑식 우편환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 붙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랑이 나가려고 하자 코타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프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 애는 내가 자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애를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코타르와 그랑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저녁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코타르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물어와서 그랑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알았어요. 코타르가 말했다. 책을 쓰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아! 코타르가 외쳤다. 나도 당신처럼 그런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랑이 놀란 표정을 짓자 코타르는 예술가가 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왜요? 그랑이 물었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술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리가 더 많잖아요? 예술가한테는 여러 가지를 묵인해 주니까요. 벽보를 읽은 날 아침 리웨이가 그랑에게 말했다. 저런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쥐 사건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진 모양이군요. 그런 거겠죠 뭐. 아니면 열병에 걸릴까봐 겁이 나서 그렇던가요? 그랑이 대답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점점점. 쥐 청소차가 털털거리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창문 아래로 지나갔다. 리웨이는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잠고 있다가 그랑에게 그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별 생각 없이 물었다. 그러자 그랑은 심각한 표정으로 리웨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무언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는 어깨를 어슥했다. 형사 말맞다나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오후에 리웨이는 카스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혈청이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혈청이 도움이 되긴 할까요? 이 세균은 좀 이상했어요. 리웨이가 물었다. 오. 카스텔이 말했다. 내 생각은 좀 달라요. 그놈들은 항상 무언가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건 내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루 종일 패스트를 생각할 때마다 가벼운 현기증이 느껴지더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결국 자신이 겁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가득한 카페에 두 분이나 들어갔다. 코타르처럼 사람들의 온기가 그리웠던 것이다.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리웨이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덕분에 코타르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저녁에 코타르는 식탁 앞에 있었다. 리웨이가 들었을 때 식탁 위에는 탐정소설이 한 권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늦은 시각이었고 어둠이 깔리고 있어서 책을 읽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코타르는 책을 읽기보다는 조금 전까지 휘미한 저녁빛 속에 앉아서 틀림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리웨이는 코타르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잘 지내긴 하지만 자기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투덜댔다. 리웨이가 항상 혼자 지낼 수는 없다고 깨우쳐주었다. 오,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참견하면서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리웨이는 잠잣고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 읽고 있던 이 소설 이야기예요. 어떤 불쌍한 사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체포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도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범죄자 카드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그런 일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리웨이가 말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권리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외출을 해야 해요. 코타르가 흥분한 듯 자기는 외출 외에는 하는 일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증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 말고도 아는 사람이 꽤 있다고 했다. 건축가 리고시라고 하세요? 그 사람도 제 친구입니다. 방 안에 어둠이 짙어졌다. 변두리 거리가 활기를 띄었다. 가로등에 불이 켜지는 순간 밖에서 나직하지만 안도감이 섞인 탄성이 들려왔다. 리웨이가 발코니로 나갔다. 코타르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 시에서는 저녁마다 그렇듯이 주변의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유쾌하고도 향기로운 자유의 소음이 가벼운 미풍에 실려왔다. 젊은이들이 밀려와 떠들썩해진 거리에서 그 소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둠, 보이지 않는 선박들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 바다와 지나가는 군중도로부터 올라오는 웅성거리는 소리, 리웨이가 잘 알고 있고 전부터 퍽 좋아했던 이 시간이 오늘은 글과 알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 좀 켤까요? 그가 코타르에게 물었다. 불이 켜지자 그 작은 사내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제가 병인하면 선생님 병원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자 코타르는 진료소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체포하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리웨이는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환자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코타르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사에게 시내까지 차를 어디 타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시내에 나와보니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벌써 많이 줄었고 불도 많이 꺼져있었다. 아이들은 아직도 문 앞에서 놀고 있었다. 코타르가 세워달라고 해서 의사는 아이들 앞에 차를 세웠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차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검은 머리를 착 붙이고 가르마를 반드시 탔지만 얼굴은 더러운 아이 하나가 맑지만 대담한 눈길로 리웨를 빤히 쳐다보았다. 의사는 눈길을 돌렸다. 코타르가 인도에 서서 의사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두세 번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전염병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선생님?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말이든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리웨이가 말했다. 맞아요. 열 명 정도만 죽어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닐 텐데 말이에요. 벌써 자동차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웨이는 기어의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이는 눈길을 떼지 않고 계속 심각하면서도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가 드러날 정도로 활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의사가 물었다. 코타르는 갑자기 자동차 문의 손잡이를 잡더니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고는 달려가 버렸다. 지진입니다. 진짜 지진 말이에요.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고 리웨이는 그 다음 날을 시내 곳곳을 쫓아다니고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환자들과 옥신같이 하라면서 다 보내고 말았다. 자신의 직업이 그렇게 괴롭게 느껴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전까지는 환자들이 그를 믿고 몸을 맡겨서 쉽게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환자들이 망설이고 병 깊숙이 몸을 낮추며 놀란 마음으로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날 밤 10시쯤 마지막으로 늙은 해수병 환자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좌석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리웨이는 어두운 그리와 캄캄한 밤하늘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빌들을 쳐다보며 시간을 끌었다. 늙은 해수병 환자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다. 호흡이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고 콩을 이 냄비에서 저 냄비로 옮겨 담으며 세고 있었다. 그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의사를 맞이했다. 의사선생 콜레라요? 그런 소식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신문에서 읽었지. 라디오에서도 그러고. 아니에요. 콜레라는 아닙니다. 노인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하여튼 해도 너무한다니까 거드름 피우는 양반들 말이야. 그런 건 믿을 게 못돼요. 의사가 말했다. 노인을 진찰한 후 이제 그는 보잘것없는 부엌 한가운데에 앉아있었다. 그렇다. 그는 겁이 났던 것이다. 이 변두리 지역에서도 이튿날 아침이면 십여 명의 환자들이 림퍼절 멍울 때문에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자기를 기다리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멍울을 즐겨서 효과를 본 경우는 두세 건에 지나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는 입원하게 될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원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싫어요. 라고 어느 환자의 아내가 말한 적이 있었다. 환자는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그뿐이다. 결정된 조치들이 불충분하자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특수시설을 갖춘 병실이란 것도 다른 입원 환자들을 서둘러 옮긴 다음 창문을 밀폐하고 위생 차단선을 쳐놓은 병동 두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외에는 잘 알고 있었다. 전염병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 한 행정당국이 생각해낸 조치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저녁때 나온 공식 발표에 따르면 상황은 예전히 낙관적이었다. 이튿날 랑스도크 통신은 시민들이 도청의 조치를 동료 없이 받아들였으며 이미 30여 명의 환자들이 발병 신고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카스테일 이외에게 전화를 끌어갔다. 병동의 병상이 몇 개나 되나요? 80개입니다. 시내의 환자가 30명 이상은 되겠죠?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식은 통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라사르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만한 게 아니라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진짜 박력을 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흘 만에 병동 두 개가 다 차버렸다. 라시아르는 학교를 보조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리웨은 백신을 기다리며 림프절, 멍우를 즐겨했다. 카스텔일은 옛날에 보던 책들을 다시 꺼내들고 도서관에 가서 오래 머물렀다. 쥐들은 패스트 또는 패스트와 매우 흡사한 어떤 것 때문에 죽었어요. 카스텔이 결론을 내렸다. 쥐들이 벼룩을 수만 마리나 퍼뜨려 놓았기 때문에 제때 막지 못하면 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리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렵에는 시간이 멈춰선 것만 같았다. 태양은 지난번 소나기 때문에 생긴 웅덩이에 물을 빨아올리고 있었다. 노란 햇빛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파란 하늘,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부르렁거리며 날아가는 비행기들, 계절에 어울리는 그런 모든 것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열병은 나흘 동안 4단계에 걸쳐 놀라울 정도로 퍼져나갔다. 사망자가 16명에서 24명, 28명, 32명으로 늘어났다. 나흘째 되던 날 유아원의 보조병원이 개설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때까지 농담을 하며 불안감을 숨겨둔 시민들도 한층 더 낙담한 표정으로 말없이 거리를 오갔다. 리웨은 마음을 먹고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조처로는 불충분합니다. 통계수치를 보고받았는데 실제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더군요. 도지사가 말했다.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침을 요청하겠습니다. 리웨은 카스텔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를 끊었다. 지침을 기다리라니. 융통성이 있어야지 원. 혈청은 어떻게 되었나요? 주중에 도착할 겁니다. 도청에서 리시아를 통해 식민지 수도의 지침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리웨에게 의뢰해 왔다. 리웨은 병의 진행 상황을 임상적으로 기술하고 사망자 수를 기재했다. 같은 날 약 40여 명이 사망했다. 도지사는 자기 말대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미 공표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격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환자가 발생한 집은 폐쇄하고 소독했으며 가족들은 안전격리 조치에 따라야 했다. 매장은 향후 결정될 조건에 따라 시당국이 막기로 했다. 하루가 지나자 혈청이 비행기 편으로 도착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는 충분했지만 병이 더 확산되면 충분치 않은 양이었다. 리웨이가 보낸 전부에 대해서는 응급용 재고가 바닥나서 새로 제조를 시작했다는 답변이 왔다. 그 사이에도 봄은 주변 교회 지역으로부터 시장으로 도착하고 있었다. 인도를 따라 늘어선 꽃장수들의 바구니에서 수천 송이 장미꽃들이 시들어가면서 풍기는 달콤한 향이 온 시내에 떠돌았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전차는 러시아 위에 여전히 만원이었고 낮에는 텅 비고 더러웠다. 타로는 그 짝달마가 노인을 관찰했고 노인은 고양이들에게 가래침을 뱉어댔다. 그랑은 수수께끼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코타르는 쳇바퀴 돌듯 맴돌았고 수사검사 오통신은 여전히 자신의 동물원을 이끌고 다녔다. 늙은 해수병 환자는 콩을 옮겨 담았고 신문기자 랑베르도 가끔 눈에 띄었는데 태연하면서도 호기심 많은 표정이었다. 저녁마다 거리는 변함없이 인파로 가득 찼고 극장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게다가 천년병도 수그러지는 듯 했다. 며칠 동안 사망자 수는 십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사망자 수가 다시 삼십 명 선으로 늘어난 날 베르나를 위에는 도지사가 보내온 전보 공문을 읽으며 이 사람들이 급을 먹었군요 라고 말했다. 전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라.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글로 구성된 제1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으시시하네요. 오습니다. 어머ình 선언